고소작업차의 운전은 다음 자격이 필요합니다. 갓길이나 수분을 많이 포함된 연약한 집안 등의 잭을 달아서 작업할 때는 잭이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지금 보시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버킷 탑승 시에는 구조 규격에 적합한 추락 제지용 기구를 사용합니다. 탑승 즉시 추락 제지용 기구의 후크를 후크 거리에 확실히 걸어주십시오. 변형 손상된 추락 제지용 기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회, 기복 조작은 붐이 펼쳐진 만큼 그 움직임이 빠르고 충격이 커집니다. 작업 위치 근처에서 선회, 기복 조작은 엑셀을 저속으로 전환하여 레버 조작을 한 개씩 하거나 신축 또는 좌우 회전 조작으로 버킷의 위치를 결정하십시오. 고소 작업자를 경사지에서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경사지에 작업자를 주차할 때 차체의 방향은 다음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A. 뒤로 내려감 B. 앞으로 내려감 정답은 B. 앞으로 내려감입니다. 경사지에서는 반드시 앞쪽이 내려가게 주차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서 풋블레이크를 떼어도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바퀴 고임목은 손잡이를 잡고 전체 바퀴가 언덕 아래쪽 타이어에 닿도록 세팅하십시오. 또한 7도가 넘는 경사지에서는 고소 작업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잭을 세트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아웃트리거는 최대로 돌출시키십시오. 잭 자동 돌출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전후 순차 작동 기능 포함, 자동 수평 설치 기능이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잭을 세팅할 때는 반드시 1. 앞쪽 잭, 2. 뒤쪽 잭 순으로 실시하십시오. 잭을 세팅할 때는 잭이 잭 베이스에 닿은 시점에서 일단 멈추고 잭 베이스가 어긋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조작을 이어가십시오. 노면의 경사와 관계없이 차량이 수평이 되도록 잭업하십시오. 4개의 잭 전부에 하중이 가해지고 있는지 모든 타이어가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업이 종료되면 붐을 완전히 경납하십시오. 잭을 경납할 때는 반드시 1. 뒤쪽 잭, 2. 앞쪽 잭 순으로 실시하십시오. 잭을 경납할 때는 타이어가 지면에 닿은 시점에서 일단 멈추고 바퀴 고인목이 타이어에 확실히 걸려있는지 확인한 후 조작을 이어가십시오. ink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